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.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 이에 따라 메모리 분야 최강자인 우리나라와 반도체 장비 및 설계 분야 강대국인 네덜란드 간 이른바 반도체 동맹이 어떤 수준에서 맺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반도체가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.